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램스? 네 저희 이벤트 이번에 이벤트 했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요 엄청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엄청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더라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혼없이 말하는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겨주실 줄 몰랐거든요 정말 많아서 여기 엄청 끝이 없어요 진짜 엄청 응원됐어요 진짜로 정말 힘이 드는 엄청 긴 글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감 댓글 마감 댓글 아래로 이 댓글 여기는 저희의 마감 댓글 여기 아래로 있는 분들을 다 제가 정리를 해서 어제 묵네임들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쭉 보여주세요 한번 쭉 다 해놨거든요 총 한 400분 정도 되는거 같더라구요 정확하게는 제가 하지 못하겠는데 1분 정도 되는거 같더라구요 진짜 많네요 400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이렇게 종이로 뽑아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이후에 잘라서 이제 제일 뽑기를 할겁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제일 그게 낫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잘라볼까요 이거를 네 잘라봅시다 네 여러분 이제 . 저희 이제 종이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넣었어요 정말 힘드네요 아날로그로 하니까 그래도 공정하게 하려면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고 자 그 먼저 피카츄랑 저의 두 마리 댓글 쓰시면서 어떤 상품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좀 분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품은 정해놓고 이제 받으실 분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뽑아볼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뭐야 가위바위보 이겼다 자 이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피칸츠 상품 받으실 분 자 뽑았습니다 가위바위보 누군가요 TV공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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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피카츄 자 이번에는 TV공룡님 두 번째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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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제 손에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짠 시향저경님 축하드립니다 시향저경님 자 그리고 세번째 상품 세 번째로 뽑아 이번엔 제가 뽑을게요 하나 골랐습니다 열어주세요 열얼게요 누나누나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왕키키 귀여워 왕키키 받으실 분은 이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이실까요 비니 비니 희읗 비니 희읗님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곧 바로 메일을 보내드릴게요 메일을 보내드리면 저희한테 답신을 주시면 됩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이벤트로 찾아올게요 뿅